어? 야.. 어디.. 알로x2 안녕하세요! 멘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두공타입니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두공타! 네? 눌렀는데? 아 눌렀어.. 이거 나온.. 우리 방송 초보 아닙니다. 눌렀습니다.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지금 우리 눌렀는데.. 어? 나오는데 23초 지금 라이브인데? 응 라이브인데.. 녹음 중인데? 아 나온다. 이제 딜레이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예예 이제 시작됐어요. 아 그럼 다시 인사! 다시 인사 들으세요! 네! 두공탄! 네! 아! 비투비의 저희들 보죠. 그래서 대비뽀! 아.. 아.. 네.. 구공탄! 그렇죠. 영원하리! 구공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비투비의 V LIVE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민혁씨 우리가 지금 어디죠 여기가? 저희가 지금 콘서트 합주 연습을 위해 네. 합주실에 와있습니다. 네 합주실이죠! 네. 비투비 지금 앵콜 콘서트를 위해서 또 밴드 연습을 하러 합주실에 와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V LIVE 하자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V LIVE 기계가 사실 고장 났다고 했죠. 아 그렇지만 겨우 공세했어요. 겨우 했잖아요. 겨우 공세했고 지금 이제 우리 둘만 나오니까 빨리 다른 멤버들도 보고 싶어 하세요 지금! 아우 취미 아우 많이 틀려요. 저도 흥분해가지고 오랜만에 비투비해서 그런 현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짜자잔! 네! 우리 B2B의 춤 공개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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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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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 댓글 안된거 아니에요? 댓글이 아직 이렇게 나오는데? 댓글은 원래.. 아니요. 진짜 오랜만인데? 요프를 이렇게.. 안녕? 댓글을 읽어보자. 예스 예스 여러분 저희 앵콜콘서트에 합주 연습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자 우리 단체로 오셨으니까 단체로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3,4 본투비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아 우리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댓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살짝만 미쳤어 미쳤다 미쳐 미쳐 빨리 빨리 미쳐 자 다른 댓글도 드디어 잘생겼다 성광짱 임현식짱 임현식짱 잘생겼다 임현식짱 없는데요? 임현식짱 아무 데도 없네 예 맞습니다 어디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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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돌아가는 거 어때 진짜? 네 우리 4주년 4주년에 축하합니다 4주년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밴드 연습 전에 이게 4주년이니까 4주년 축하 노래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 죄송한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 더 길게 해서 이게 각도가 이렇게 밖에 안돼? 왜 Glad Å 어 화면이 자꾸 돌아가 이렇게 좀 이렇게는 안되나? 불가능 안 되나요? 아 그래 이거 불가능 엄청 개발 해주세요 현실 이제 그 방법은 손을 더 높이 доступ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저희가 이 셀카봉을 이제 영상팀에게 넘겨서 저희가 이제 연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리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죠? 이러니까 지금 성재 보면서 자기인 줄 알았어 나도 이러고 있었거든 나도 이러고 있었는데 모두 회생이야 머리도 돌아다니고 자 우리 이제 밴드 연습하기 전에 우리 4주년 축하 노래 한 번 생일이잖아요 생일이잖아요 그래도 생일이니까 형 그거 해야지 3월 20일 3월 20일이니까 좋습니다 야 우리 멜로디와 비투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멜로디 비투비 생일 축하합니다 좋아해 얘들아 좋아해 멜로디 사랑해 선수에요? 킥 같은 거 없나? 없어 없어 자 이제 저희가 케이크를 대신해서 노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원래 예정에는 없었으나 현장감을 또 살리고 이런 또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한 두 곡 정도일 때 그렇죠? 보여드려야죠 네 이게 소리가 깡빡 나다보니까 좀 다소 지지직거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지직거릴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 비투비 본격적인 이제 밴드 연습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잘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시죠 자리로 위치 카메라 돌려주세요 레고 레고 아 카메라 돌려주세요 레고 레고 들렸습니다 멋쟁이 밴드 형님들입니다 와 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브이앱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일단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육성재 바보 네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시청하시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네 시원하게 네 나 빼고 다 늦게부터 시작하자 아 좋죠 네 자 다 풀려있잖아요 네 늘 풀려있죠 네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에 오시면 더 네 아우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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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리 가볍게 가 Yeah, come on! 운명이 날 호시 상탐 놀이고 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이 바보냐 I'm a pain for your pain boy You must be a pain I'm a pain I'm a pain 그치 검은 손 너를 어떻게 할지 몰라 남은 하지 마잖아 남은 하지 마잖아 남은 하지 마잖아 남은 하지 마잖아 남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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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은행은 날 비켜 난 몰라 나 해두지 마 아, 왔드 위기 용해, 널莫해 널리 겨우 해, 너와 내 노을이도 저리 저리 왜 지도해, 난 안 잘 안 하도 외도 다 말해 난 왜 고치노에게 널 해, 그래 우리 미술만 빼야 해, 뭔 미술만 빼야래 뭐 아니지, 난 왜 지지, 안 잘해 너무니, 그 다음에 고기 싫어, 비싼 만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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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내 눈빛, 널 잘 안아도록 전을 뱀어, 레이베, 레이베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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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바래야 너는 학생이 오더라고 내 맘에 탈툴가 그리스는 마음이 못돌아 내 맘에 탈툴 내 맘에 탈툴 내 맘에 탈툴 꿈을 못돌아들 원기 신가치고, 그 맘에 구나는 새 그건 뭐 골라 이 노래는 그녀의 사랑에서 숨이 없는 걱정에 이런 내 맘 안이 널 못 믿는 걸 이 노래는 그녀만 장르니 너를 갈라붙질 않아 내 곁에만 있어 줘 This be my baby 오우 나같이 하긴 동마리 후배로 날아간다 보인다 그쵸 우리가 그 밤에 나가더래 허리받게라 해도 아! 아름다운 너의 우연이 날생 자세히 짐 아름다운 게 내게 바쁘게 내게 너의 바다같아 손에 너의 바쁘게 아름다운 게 너의 바쁘게 내게 자세히 짐 아름다운 realise 巴 smaller 물과 sustainable indre 변 Carter questa 들어가守 полез 무너서 ksam 와우 벌써 콘서트 형이 있는 거 같아요 가사 뭐야 Thank You, Thank You 너무 많아요 남 scheint 몇 살 차이는 맞지? 어 가스 잘 외우고 난 다 싸 못 싸? 틀렸어 뭐 애드립이랑 겹쳐가지고 생중계덕 웨이크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뭐 잘 들리세요 근데? 잘 들리세요? 댓글에 잘 들린다고 들린다고 써있나요? 예 잘 들린다고 하네요 고개를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아 즐거워 즐거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다음 곡도 가보도록 하죠 다음 곡은요 바로 들려드리죠 그냥 얘기없이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시는 곡입니다 그럴까요? 네 노래주세요 어깨가 물어봐도 더 오래간 Confederacy 사랑하시는 곡이 예전의 곡이 여름을LL itch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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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쉬다 가세요 매일 같은 일상에 있는가요 그런 눈물 위한 걸 결국 또 쓰러질 텐데 힘들어 혼자로 느껴질 때 네 노래 들어봐요 나도 기대하는 게 너무 잘 어울리게 내 기억에 남는 왜 그런 소리 내가 할 너의 꿈과 너의 그 느낌으로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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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예요 내 기억에 남는 왜 그런 소리 약 3년 되지만 오늘 또 내버려지 않는 삶이 이제 모든 하루 가야하나 싶었어 떨린 게 말씀 들었더니 딱 한마디 했어 에효 에효 그래서 말로 들지 않아 날 봐도 잘렸다고 어제는 새벽에 리체는 이 친구가 누가 나왔어 하는 말이 부숴되네 한숨에 운건 닦아 먹었어 실업자 맥마신에 한 번 잘 모르겠고 숫자 같은 사다리 통장 짱 고였을 곳에서 신속으로 남은 스스로부터 계속 체중해 좋지 않아서 집안이 좋은 건 끝까지 다만 다들 체중에 체중에 I don't know if you're in love 그 목소리 이길길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가사뿐이죠 때라도 꿈을 종락했지만 explora 아픈 거에요 I'm gonna be right down I'm gonna be right down 끝까지 Rem alma 누가 나와 같은 마음 같아 아 플로디 멜로디 결 그련나올 그 목소리 그 우리의 그 상대방을 전혀 아저씨 전시켜 한같은 사랑은 오늘의 그 상대방을 전혀 이its의 꿈을 각자 아래시아 아래시아 우리의 그 상대방을 반가워 띠링 콘서트에서 만나요 여러분 콘서트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콘서트에서 만나요 아 잠깐만 아직 우리 끝나기 전에 잠시만요 제대로 마무리 인사를 딱 끝나고 여러분 콘서트에서 만나요 안녕 마무리 인사를 바꿔봐요 일로 갑시다 아 뭐야 여기로 왔더니 아 조명이 거기 이뻤대요 이뻤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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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셀카로 바꿔서 아니 아니 저기 바로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콘서트 연습 맛보기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콘서트 자음 그 분위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무엇보다 안전 안전 중요하죠 네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네 또 우리 신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8일날 자정 12시 공개고요 맞습니다 콘서트날 첫 공개 콘서트장에서 첫 공개를 합니다 아 네 대박 홍아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봄날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 명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많은 사랑 기억으로만 남기면 안 돼요 기억으로만 남기면 안 돼요 너무 친한 거 아닙니까? 노래 아주 죽여줘요 아 제목은 벌써 공개가 됐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본 것인가? 아니 안 됐어 무슨 소리야 그게 제목인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아 아 그건 제목이에요 됐어 지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아 그래? 난 기사보고 스포 하려고 엄청 준비했었단 말이야 그만해 그만해 수록곡 스포 하나 해줄래 네 수록곡 스포요? 네 널 뭐예요 네? 널 널 널 줄일거야 진짜 재미없다 정말 아 날 줄여줬구나 정말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게 이제 현식이 형 목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콘서트 오셔서 자리 절대 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이 멤버들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비투비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저희 은광이 형이 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네 여러분들께 앞으로 3년간 아니 3년간이에요 여태 4년간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 어떻게 인사할까요? 헤어질 시간이지만 네 셋 넷 본투비 더 인사하자 그렇죠 아무튼 V LIVE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 어 그리고 어 내 사랑들 네 아 사랑해요 너무 아름다운데 사랑 네 안녕 안녕 저희 같이 이제 따뜻한 봄을 즐겨봐요 자 지금까지 Born Today 비투비였습니다 무슨 마무리 자 여러분들 꼭 꼭 꼭 꼭 꼭 꼭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